안녕하세요. 요가 챌린지 2일차 영상입니다. 편안한 자세로 매트 위에 앉습니다. 다리는 교차시킨 상태로 척추는 곧게 펴고 어깨는 편안하게 숨 들이마시면서 어깨를 귀까지 끌어올렸다 내립니다.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어깨 내리고 숨 들이마시고 내쉬고 숨 들이마시고 내쉽니다. 손을 등 뒤에서 깍지 낀 상태로 가슴을 바닥 쪽으로 쭉 당겨줍니다. 날개죽지 가깝게 상체 일으켜서 오른손으로 왼쪽 귀 위 머리 위쪽에 손을 얹고 왼쪽 목을 늘려줍니다. 손 풀고 이번에는 반대쪽 왼손으로 머리 귀 위쪽을 잡고 오른쪽 목을 늘려줍니다. 손 풀고 양손을 앞으로 뻗어서 가슴하고 바닥이 가까워질 수 있도록 이번에는 편안하게 바닥으로 양손을 오른쪽으로 옮겨서 왼쪽 옆구리가 늘어날 수 있도록 스트레칭 해 줍니다. 양손 다시 중앙으로 가져와서 이번에는 왼쪽으로 보내서 오른쪽 옆구리를 늘려줍니다. 양손 중앙으로 다시 가져와서 양팔을 머리 위로 들어 올려 숨 내쉬면서 오른손 왼 무릎 왼손은 등 뒤로 가져가서 어깨를 열어줍니다. 척추 트위스트 숨 들이마시면서 양손 머리 위로 반대쪽으로 왼손 오른 무릎 오른손은 등 뒤로 어깨 열고 척추 트위스트 숨 들이마시면서 정면으로 돌아와서 오른팔 앞에 왼팔을 아래로 넣어서 오른쪽 엄지손가락을 잡아줍니다. 팔꿈치가 어깨보다 살짝 위로 올라갈 수 있도록 등 뒤쪽의 승모근을 늘려줍니다. 반대쪽 왼손 오른팔을 아래로 넣어서 왼쪽 엄지손가락을 잡아서 승모근을 늘려줍니다. 컴퓨터 앞에서 장시간 일하시는 분들은 목부터 등 뒤쪽에 이어지는 승모근을 늘려주시면 좋습니다. 이번에는 양발을 나비 자세로 앞으로 가져와서 다리를 탈탈탈 털어줍니다. 양손을 무릎 위에 놓고 왼손으로 왼무릎을 꾹 누르면서 왼쪽 어깨가 오른쪽 무릎에 가까워질 수 있도록 척추를 비틀어줍니다. 오른손으로 오른무릎을 꾹 누르면서 오른쪽 어깨가 발과 가까워질 수 있도록 척추를 비틀어줍니다. 숨 들이마시면서 중앙으로 돌아와서 양손을 앞으로 조금조금씩 걸어서 가슴이 발하고 가까워질 수 있도록 상체 숙입니다. 양손을 다시 발 앞으로 가져와서 다리를 조금 더 멀리 보내서 이번에는 이마가 발과 가까워질 수 있도록 상체를 숙입니다. 안쪽 고관절 열고 양손을 다시 중앙으로 가져와서 이번에는 엉덩이를 바닥에서 떼고 매트 앞으로 갑니다. 무릎은 굽힌 상태 양손 등 뒤에서 깍지 끼고 손바닥을 뒤집어서 고개는 편안하게 떨굽니다. 꼬리뼈를 조금 더 위로 들어올린 후 오른 무릎을 펴줍니다. 왼무릎은 굽힌 상태, 배꼽이 오른쪽을 향하도록 팔은 왼쪽 햄스트링을 스트레칭합니다. 들이마시면서 중앙으로 돌아와서 두 무릎을 굽히고 이번에는 반대쪽 왼무릎을 펴서 배꼽을 왼쪽을 향하도록 손은 오른쪽을 향하도록 상체를 틀어줍니다. 숨을 마시며 중앙으로 돌아와서 두 다리 굽히고 배랑 허벅지랑 가까워질 수 있도록 고개는 편안하게 떨구고 그대로 양팔을 목 뒤쪽으로 넘겨서 툭 떨궈줍니다. 깍지 낀 손을 풀고 이번에는 팔꿈치를 양손으로 잡고 상체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살살 흔들어줍니다. 손을 풀고 등을 동그랗게 말면서 스탠딩 자세로 돌아옵니다. 그대로 눈을 감고 호흡에 집중합니다. 숨을 마시고 내쉬고 마시고 내쉬고 내쉬고 두 눈을 뜨고 태양경배 자세를 준비합니다. 양발은 매트와 평행이 되도록 정렬을 한 후에 엉덩이는 조여서 꼬리뼈를 집어넣고 숨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양발 가슴 옆에서 합장 숨 마시면서 양손 머리 위에서 합장 내쉬면서 전굴 가슴하고 허벅지가 가까워질 수 있도록 무릎은 살짝 굽혀도 괜찮습니다. 숨 들이마시면서 척추 길게 들리고 내쉬면서 다시 한번 전굴 숨 들이마시면서 양팔 머리 위에서 합장 손 끝 바라보고 내쉬면서 가슴 앞에서 합장 숨 들이마시면서 양팔 머리 위에서 합장 숨 끝 바라보고 내쉬면서 상체 접어서 전굴 배랑 허벅지랑 가까워질 수 있도록 숨 들이마시면서 척추 길게 들리고 숨 내쉬면서 숨 들이마시면서 양팔 머리 위에서 합장 내쉬면서 가슴 앞에서 합장 숨 들이마시면서 양발 머리 위에서 합장 내쉬면서 전구 가슴 허벅지 가깝게 숨 마시면서 척추 길게 늘리고 내쉬면서 가슴 허벅지 가깝게 양손 매트 위에 숨 들이마시면서 오른발 매트 뒤로 시선 정면 무릎과 발목이 직선상에 있도록 내쉬면서 왼발 매트 뒤로 숨 들이마시면서 플랭크 내쉬면서 무릎 바닥 가슴 턱이 바닥으로 발등 바닥 숨 들이마시면서 상체 들어 올리고 손을 떼도 똑같은지 확인합니다. 내쉬면서 아래 보는 강아지 자세 그대로 척추를 길게 늘리고 호흡합니다. 꼬리뼈는 천장으로 들이마시면서 오른발 매트 앞으로 오른 무릎 펴고 왼무릎 굽히고 왼발 매트 앞으로 내쉬면서 가슴 허벅지 가깝게 들이마시면서 양팔 머리 위에서 합장 내쉬면서 가슴 앞에서 합장 마시면서 양팔 머리 위에서 합장 내쉬면서 가슴 허벅지 가깝게 마시면서 상체 길게 늘리고 내쉬면서 가슴 허벅지 가깝게 양손 매트 위에 왼발 매트 뒤로 시선 정면 오른발 매트 뒤로 들이마시면서 플랭크 내쉬면서 무릎 바닥 가슴 턱이 바닥 발등 바닥 숨 들이마시면서 상체 일으키고 손을 떼도 똑같은지 확인합니다. 내쉬면서 아래 보는 당아지 자세 꼬리뼈를 뒤로 보내고 척추를 길게 늘립니다. 양 팔은 펴고 손바닥을 가능하면 쫙 벌려서 손가락 사이사이가 넓게 벌어질 수 있도록 손가락을 정렬합니다. 숨 들이마시면서 왼발 매트 앞으로 왼무릎 펴고 오른무릎 굽히고 오른발 매트 앞으로 숨 내쉬면서 가슴 허벅지 가깝게 숨 마시면서 양 팔 머리 위에서 합장 내쉬면서 가슴 앞에서 합장 눈을 감고 호흡합니다. 숨 마시면서 양 팔 머리 위에서 합장 내쉬면서 가슴 허벅지 가깝게 마시면서 척추 길게 늘리고 내쉬면서 다시 한번 가슴 허벅지 가깝게 내양 손 매트 위로 오른발 뒤로 시선 정면 왼발 매트 뒤로 숨 들이마시면서 플랭 어깨랑 손목 인직선 내쉬면서 차토랑가 푸쉬업 숨 마시면서 상체 들어 올려서 위를 보는 강아지 자세 내쉬면서 아래 보는 강아지 자세 다리 뒤쪽이 타이트하신 분은 무릎을 굽혀도 괜찮습니다. 숨 들이마시면서 오른발 매트 앞으로 오른무릎 펴고 왼무릎 굽히고 왼발 매트 앞으로 숨 내쉬면서 전글 숨 마시면서 양팔 머리 위에서 합장 내쉬면서 가슴 앞에서 합장 숨 마시면서 머리 위에서 합장 내쉬면서 전글 숨 마시면서 척추 길게 늘리고 내쉬면서 가슴 허벅지 가깝게 양손 매트 위로 숨 마시면서 왼발 매트 뒤로 시선 정면 오른발 매트 뒤로 숨 마시면서 플랭크 내쉬면서 전투랑가단 다사나 숨 마시면서 위를 보는 강아지 자세 내쉬면서 아래 보는 강아지 자세 호흡에 집중합니다. 호흡에 집중합니다. 숨 마시면서 왼발 매트 앞으로 왼발 매트 앞으로 숨 내쉬면서 전글 숨 마시면서 양팔 머리 위에서 합장 내쉬면서 가슴 앞에서 합장 눈을 감고 호흡에 집중합니다. 눈을 감고 호흡에 집중합니다. 눈을 감고 호흡에 집중합니다. 숨 마시면서 양팔 머리 위에서 합장 내쉬면서 전글 마시면서 척추 길게 늘리고 내쉬면서 점프해서 매트 뒤로 숨 마시면서 위를 보는 강아지 자세 내쉬면서 아래 보는 강아지 자세 어깨는 귀에서 멀리 보냅니다. 숨 마시면서 시선 정면 내쉬면서 무릎 굽혀서 마시면서 점프해서 매트 앞으로 발을 가져옵니다. 내쉬면서 전글 숨 마시면서 양팔 머리 위에서 합장 내쉬면서 가슴 앞에서 합장 눈을 감고 호흡합니다. 눈을 두고 엉덩이를 매트 바닥으로 가져와서 팔다리를 쭉 뻗은 상태로 편안하게 눕습니다. 숨 마시면서 양팔 머리 위로 뻗어서 발등도 길게 내리고 숨 들이마시고 입으로 내쉬고 마시고 발등 늘리고 입으로 내쉬고 숨 마시고 내쉬고 마시고 내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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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